연습하시기 자, 갔다가 부딪히면 안 돼요 그렇죠, 쭉 오고 자신있을 때 쭉 당기시고 그렇죠, 한 바퀴 돌고 그렇죠, 코너 좋았어 방금 부딪히면 안 돼요 한 끗 차이로 그렇죠 그쪽으로 오고 자, 한 바퀴 돌는데 10초 준비 시작 1 2 3 3 4 5 6 7 8 오, 다음엔 7초 7 6 5 4 3 2 1 다음엔 6초 6 5 4 3 2 아, 급했어, 마음이 급했어 다음에는 5초 하려고 그랬는데 점점 급하해져 6초 자, 다시 반대로 하려고 6초 자, 준비 다시 저기서부터 할까 네 6초인데 잠깐만 7초 꽤 어려울 것 같은데 7초 준비 바퀴 없어? 네? 바퀴 없나? 땡겨보세요 어, 바퀴 있는데 자, 그러면 어, 바퀴 있는데 자, 그럼 속도 좀 빠르게 할게요 잠깐만요 자, 이제 좀 더 빠르게 할게요 자, 이제 빠르게 이제 5초 만에 끌 수 있을 거야 시작 자, 자 오오 빨라지면 빠를수록 코너를 잘 들어야 돼 브레이크 잡고, 브레이크 잡고 브레이크 잡고, 브레이크... 아니지 브레이크 잡고 했었어요 자, 코너 틀 때 브레이크 잡고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코너 틀어야 돼 실제와 똑같아요 막 달리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브레이크 잡고 코너 틀고 그렇죠, 코너 틀고 다시 가는 거죠 자, 보시면 자, 여기서 당길 때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브레이크 잡아야 돼 속도가 줄이는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